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입출금 현황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. 해당 기능 추가로 업비트에서 거래에 지원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입출금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존 업비트 입출금 페이지에서 입출금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페이지가 개선됐습니다. 우선 입출금 현황은 PC와 모바일 모두 적용됐는데요. 업비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고객센터에 들어간 후 입출금 현황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입출금 지원 상태는 입출금, 입금 가능, 출금 가능, 일시 중단, 준비 중으로 표시됩니다. 특정 암호화폐의 입출금 지원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입출금 지원 일시 중단 사유를 비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모바일의 경우 입출금 지원 상태 값을 선택해야만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입출금 지원 여부 외에도 블록 상태, 블록 높이, 블록 업데이트 시간의 정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정 암호화폐의 입출금 지원이 일시 중단된 경우 툴팁을 선택하면 입출금 일시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의 경우 입출금 지원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해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. PC에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. iOS와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 업데이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Rendezvous jalough doom .. .. .. .. ..